아, 그래서 강미나 회장 검체는 지금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한주 쪽 분께 전달을 받았습니다. 팀장님 어떻게 해요? 지금 그냥. 북동 갈까? 야, 그럼 더 이상하지.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. 아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명을 듣고 그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. 뭐 나중에 검사지를 바꿔치기 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개봉을 하겠습니다.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의뢰인 강 장수와 의뢰인 강미나의 유전자를 15개 항목에 걸쳐 검사한 결과 이 중 14개 부분에서 대립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어. 일단 잠깐만요. 뭐합니까? 빨리 읽으세요. 아, 예, 예, 예. 여러 유전자들이 합당한 소견을 보여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99.999999%로 추정된다. 뭐가 어쨌다고요? 내가 강장수 회장이랑 칭자 관계야?